바닷속의 저격수, 잘 아시다시피 잠수함을 수식하는 단어인데요.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지난 1일 창설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이날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280만 마일 무사고 안전항의 달성 기념식도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전략부대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대는 특히 창설 기념일에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의 무사고와 대한민국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한국 잠수함 최초 30만 마일 안전항해라는 대기록도 달성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280만 마일은 4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로 지구 129바퀴를 항해한 거리와 같으며 세계 잠수함 역사상 보기 드문 대기록입니다. 이 같은 대기록 달성의 비결은 까다로운 교육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기초부터 1대1로 교육하는 현장 중심의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잠수함 승조원 자격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더불어 전문화된 실습과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무사고 안전항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다양한 해외 연합훈련에도 참가해 뛰어난 잠수함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년부터는 국제 잠수함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싱가포르와 터키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수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전투구호를 바탕으로 국가전략부대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